지금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. 12월 2일이고요. 진짜 어제 새벽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무조건 격리를 10일 해야 한다는 제가 오늘 출국이거든요. 오늘 새벽에 들은 거예요. 다행히 스위스에서 격리는 안 되고 한국에서만 격리가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진짜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일이기도 하고 제가 뒤에 일정이 하나가 다행히 좀 조율이 돼서 저도 좀 어려운 결정이지만 스위스를 가게 되었습니다. 꽃나무님한테 받았던 이 책도 챙겨가지고 그냥 스위스 가서 책도 읽고 그냥 풍경 보면서 좀 쉬다가 오려고요. 일단 지금 현재 이 시국 여행은 솔직히 진짜 나라마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너무너무 다르고요. 너무 헷갈리는데 바둑솔릎 바둑솔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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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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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예전 여기 패신저 로케이터는 봐주셔서요 옆자리는 비어있어요. 여기도 닫혀있었는데 지금 열려있어요. 다른 데는 다 닫혀있어요. 제가 이거 다 연업했어요. 최고예요! 이번에도 굿바이를 보냈어요. 이번에는 거의 다 많은 곳이에요. 어찌 됐든 힘들게 결정해서 가기로 했으니까 최대한 라이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스템에서 만나요. 저 방금 여기 바꿔주셨어요. 수고하십시오! 수고하십시오! 주무관은 전문가를 통해 옮길 수 있으니 생각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. reflection 1주여행 서류가 총 4개거든요. 2일 전에 받는 거 같고 PCR 테스트 그리고 또 백신 증명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렇게 통과를 했고 다행히 여기 한국도 오미크론 때문에 그 정리를 해야 하는 게 막 발표가 계속 지금 나가는 상황이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걸로. 아 밖에 나가니까 춥네. 생각보다 별로 안 춥다진 하네요. 아 되게 좋아 보인다. 오 대박. 아 너무 예쁘다. 굴 모형이. 쏘이다. 언제 있었어? 나 방금 왔어 방금. 아 진짜? 옆에 왔어요. 여기가 사실 아무나 못 묵는 호텔이에요. 아 그래요? 이번에 처음 묵거든요. 왜 아무나 못 묵어요? 여기가 가격도 있고 브라질 홍배나 이런 강제? 이런 부분들 묵는데 아파더라고요.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. 너무 귀엽다. 어머 귀여워. 저 여기다. 어. 네. 내. 어머 방까지 있네. 여기가... 아구. 아구. 우와 대박. 바퀴는 설산이 보이고 와 대박이다 대박 좋다 목표도 있어요 와 너무 좋네요 오메니티도 엄청 호급적 와 대박이다 오 와 짱이다 오 대박 위에서 페로글라이딩하는게 보인다고? 우와 여기가 이거 창백하는 데구나 저는 일단 부사이 잘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저녁 일정이 있어가지고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여기가 세미동장 이따가 이렇게 이렇게 입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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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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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点 오 오 오 이거 Rest 우리는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데 주 바이첼 호텔 너무 좋은데요? 오상쿠 호텔에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 여기구나 로맨틱해서 신혼여행인데 그런지 인기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네 다른 예쁜 아니 근데 둘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야 저거 식당 봐 아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거 고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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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고프로 저도 고프로에요 고프로 나 그거 잃어버렸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저는 콜라 주문했는데 콜라가 생기해요 고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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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국테리아 네 제가 여기가 쇼니냐 디저트 너무 맛있어 맛있다 괜찮은데? 그때 얼마나 들었어? 100만원 무조건 찍어야 돼? 내일? 내일 무조건 일어나야 돼? 몰랐잖아 맨날 20분? 20분? 최소한 60만원 할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있지? 커피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인데 해줘않은 1시간 정도라 sigma 6시 2시간 10분 10분 10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